이 자식은 옴로우 봐도 사무쇼 어디에 왔어... 나무의 현실 너는 어떤 직원으로 뿅뿅에 찾아온가? 아니, 어디에 왔어.. 거 춘다 내가 보는 것 같은데.. 전ver자 공 Prof Zum Private 나무가 특이한게 많나요? 서양인 나무 쇼를 어 찔롱 찔롱 보다리 가루 오! 예쁜 소녀가 있네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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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들어가? 어 하나야 일로 가야된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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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이 city 네 굿 친구들 많이 있네. 한 마리를 데려다가 하나네 집에 엉 왕에다 넣어먹도 imposs이겠다. 아, 나 비 좀 봐. 오늘 한 암을 먹기 위해 의상이 여기 공원과 딱 어울린다. 이야, 이게 백일홍인가?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컸어. 이야, 여기 봐. 꽃향이 뭐 대단하다. 응. 그니까, 그 백합의 일종이야. 응. 얘네는 나무도 크니까, 얘네도 큰 거야. 형이 그냥 죽인다. 아, 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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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. 네, 그렇게 죽인다. 아, 애가 죽인다. 아, 여기 학이 있어요. 학을 만들어 놨네요. 아, 여기 학이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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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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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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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